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정입니다. 아이고, 오늘은 모진 날 많이 오셨네요. 세상에 저도 반 년만에 왔네. 반 년만에 와서 유튜브 보면은 세상에 6월달에 7월달에 왔다가 인연이 나를 안 불러줘가지고 이제 왔네. 자, 우리 노래 지금 한창 인기 있는 노래 그다운 이 노래입니다. 우리 가수님 많이 사랑해주세요. 세월과 첫! 세상을 다 가져갑니다. 천만 년을 알기가 동양전양 살다가 가면 돼 오라 하면 가면 되지 오, 참기 빛이 새해 세월과 함께 흘러가는 꽃잎이 아니냐 한계천 찬성하자나 때가 되죠 지고파도 지휘 이렇게 삶은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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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묵한 날씨가 신나고서 가득할 기가 천만 년 살기가 우울해 없이 살다가 가면 미련 없이 가면 되지 어차피 인생이 슬픈 가게 흘러 가라 보겠느냐 한계절 찬양하다가 애가 되면 지고 가로 지고 가로 지고 가로 지고 가로 야수까지 세워라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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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장장 자장장장 자장장 자수 자장장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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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İол 여행이 하이 하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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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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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하고 퇴근하고 어리머을 갯뎅하자 홍대에서 버스 타고 쌍먼동까지 서른 아픈 젖어자 눈도우면 안 약하고 아니면 서고 지쳐서 집에 간다 남편이라 그 이름만 그 이름만 그 이름만 남자의 인생 그 이름만 남자의 인생 그 이름만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남자분들 지금 남은 인생이 나마 즐겁게 행복하게 계시다가 지금은 백세 시대입니다 우리 올해 만수무강 하십시오 아시겠죠 술 많이 드시지 마시고 스트레스가 혹시 풀 일이 있거든 우리 거짓마당에 오면 얼마든지 풀 수 있습니다 여기 와서 많이 웃으시고 또 우리가 또 젊지만 이렇게 한 번씩 농담을 할 때 여러분도 스트레스 풀으라고 이렇게 한 번씩 농담도 하고 그래요 아시겠죠 많이 웃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예 자 언제 벌써 이 나이가 됐나 우리 대동 가수 윤정희 아시 노래입니다 천천 여천 와서 드리리리리리리리리 호호호 드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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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전달 음악 내 나이가 먹물이 오면 가끔 만들거랬던게 인생의 차 tąłą 맛을 다 보고서 지금 내 나이가 제일 좋대 살기 벗고 가난한 세월 모르고 살았던데 내 나이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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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맛을 다 보고 살아 지금 내 나이가 제일 좋대 다른 세월 막을 수 없고 지름에 참을 수 없어 내 나이 언제 벌써 여기까지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살기 바빠 다른 세월 모르고 살았는데 내 나이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내 나이 언제 왔는지 내 나이 언제 되나 자신은 내 나이 언제까지 왔는지 내 나이 Не 예수 내 내 나이 내 나이 내 조화 아멘 여건 여기만 행지 못하던 사연 후가 떠난 사람을 서울의 시절 여기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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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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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